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두워 민희진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유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유진스 멤버 부모들은 민 대표 간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앞두고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룬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. 유진스 멤버 부모들은 강 변호사를 통해서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